안녕하세요. 슥소입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녹화하는 앱이 많이 있는데 제가 즐겨 사용하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되는 듀얼 리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듀얼 리코드. 아주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제가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무슨 그린다든가 혹은 화살표를 한다든가 글자를 이렇게 쓴다든가 듀얼 리코드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삭제하죠. 이런 삭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화살표를 한다든가 혹은 글자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아주 최고의 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듀얼 리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듀얼 리코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특별히 제가 설치하는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듀얼 리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아이콘이 뜹니다. 이 아이콘이 보통 스마트폰의 우측 측면에 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듀얼 리코드의 아이콘인데 이걸 터치를 하면은 터치를 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겠어요. 이걸 확대를 하면은 현재 이 아이콘 있죠. 이와 같은 아이콘을 터치하면 화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화면 녹화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듀얼 리코드의 설정, 셋업, 설정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설정을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것을 터치하면은 여러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도구가 나옵니다. 터치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레코딩 도구와 도구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스크린샷을 설정하든지 스크린샷은 화면을 캐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여서 자기 얼굴을 보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 프레임을 선택한다든가 GIF를 만든다든가 브러쉬 이 브러쉬는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하고 있죠. 동그라미 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X를 한다든가 동그라미 한다든가 이런 것이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여기 레코딩 상자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설정이 있죠. 설정에 들어가서 듀얼 리코드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듀얼 리코드의 설정에 관한 이 톱니밖에 있죠. 이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알림바를 사용할 것냐 말 것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알림바는 저는 사용하기를 했는데 별로 알림도 별로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액세스 알림 접근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정보 액세스의 활성화에서의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팁을 받아보세요. 이것도 저는 사용하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동영상 해상도입니다. 이 동영상 해상도를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1080 픽셀이 나옵니다. 그 밑에 해상도 쭉 낮은 것이 쭉 나오죠.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은 1080 픽셀로 해야 됩니다. 1080p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화질은 이거 8이라고 써놓은 게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 자동 권장이 있어요. 자동 권장을 사용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8메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화질을 아주 좋게 8메가나 12메가 정도로 하면 되는데 12메가로 하면은 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제 경우에는 8메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PS FPS FPS은 프레임 퍼 세컨더죠. 이것은 초당 프레임을 몇 개로 할 것이 있냐인데 자동으로 설정해도 되지만은 3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FPS가 60 정도로 설정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질은 아주 좋지만은 용량이 커지고 또 다른 기기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프레임 퍼 세컨드로 설정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방향 있죠. 현재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화면은 인물 모드입니다. 인물 모드라고 지금 써놨죠. 이 부분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이게 동영상 방향이 자동이 있고 풍경 모드 인물 모드인데 풍경 모드는 가로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입니다. 가로로 화면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키네마스터나 파워디렉터를 화면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저는 이 풍경 모드로 씁니다. 가로 모드입니다. 인물 모드는 사람은 서 있으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물 모드는 세로 모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세로 모드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녹화하면 위치가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를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코드 메스터 내부 저장소에 레코드 메스터에 저장되는 것을 기본으로 그대로 둡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SD 카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색상 도치는 동영상 색상 문제가 생길 있으면은 이것을 고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시스템 UI 충돌 수리 시스템 UI에 문제가 될 때는 이것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손 대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모드는 여기 제가 표준으로 설정하는데 표준 터치해 볼게요. 표준 터치하면 표준을 하면 강력하고 대부분이 기기에서 권장된다고 했죠. 기본은 일시 정지를 지원하지 않으면 더 안정적이다. 구성 수준이 낮거나 레코딩 시에 지연이 발생되는 기기에 권장한다. 이 기본은 기기가 사양이 낮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준을 사용합니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코딩 시 윈도우 레코딩 윈도 숨기기 이거 윈도우를 레코딩하는 녹화하는 그 창을 이 창을 오른쪽에 그대로 두면 화면이 지지 못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레코딩 휴대폰을 흔들어 레코딩 중지 이 녹화가 다 끝났을 때 더 이상 녹화할 필요가 없을 때 녹화를 중지를 해야 되는데 중지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흔들어서 흔듭니다. 그러면 저질로 녹화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사용을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휴대폰을 흔들어 레코딩 중지를 하는 것을 체크해 놨고 그 다음에 민감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감성은 여기 민감성 있죠. 민감성 마이너스 민감성 플러스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감성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동창 종료 시 앱을 닫지 않음 이 부동창 종료 시 앱을 닫지 않으면 앱을 닫지 않으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설정을 앱을 닫지 않은 것은 앱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샷을 찍은 후에 여기 보세요. 스크린샷을 찍은 후에 팝업 알림 사용 해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리코드 스크린샷 화면 캡쳐도 할 수 있습니다. 캡쳐를 한 후면 바로 캡쳐한 것이 뜹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캡쳐를 빨리빨리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알려주는 것을 저는 해제를 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갤러리에 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이것은 뭐냐면 화면 녹화를 시작하면 3 2 1 이렇게 레코딩을 합니다. 이것을 제 경우에는 3초로 해놨어요. 여기 S는 초입니다. 세컨드 초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없애버리고 바로 녹화를 하든지 3초 여유를 주든지 5초 10초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카운트다운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아요. 고도하니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3초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레코딩 버튼 숨기기 이것을 녹화하는 버튼을 숨겨야만 화면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녹화를 레코딩 하세요. 화면이 꺼진데도 계속하면 이건 별로 무용이겠죠. 별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계속 레코딩 하세요는 이건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녹화하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녹화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저는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레코딩 도구입니다. 이게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레코딩 도구 녹화 도구를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이냐를 나타냅니다. 스크린샷. 화면 캡처할 때는 스크린샷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터치하면 이 카메라를 터치하면 자신의 얼굴이 나옵니다. 제가 카메라 터치해 볼게요. 자 보세요. 화면에 위에 제 얼굴이 나왔죠. 제가 끄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카메라의 프레임 프레임은 카메라의 모양입니다. 삼각형이냐 하트느냐 동그라미냐 이걸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GIF를 GIF를 만들 수도 있어요. 화면을 가지고 이걸 할 것이냐 혹은 터치 보기 이 터치 보기는 제가 이 터치를 이렇게 툭 하면 터치 보기가 제가 현재 터치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터치하면 보이죠. 이렇게 터치 보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워터 마크 이것은 워터 마크를 듀 리코드의 워터 마크나 자신의 워터 마크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주제는 다양하게 음식이냐 뭐를 하는데 이것도 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브러스입니다. 브러스 이건 사용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글을 선다든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선다든가 하는 것이 다 브러스입니다. 브러스 기능입니다. 이 브러스 기능이 가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면 설명할 때 브러스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자기의 녹화의 개인 설정 워터 마크 자기의 고유한 로고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이것을 터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치 등에 올릴 때에 워터 마크를 자기의 고유한 워터 마크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림 허용이 있죠. 새로운 프로모션 콘텐츠가 생길 시 즉시 알림 받기 여기서는 이걸 터치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받는 것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쪽 시스템 거기에서 알림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알림 받기를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화면 편집이 바로가기 생성 이걸 터치하면 녹화가 끝난 후에 바로 그 동영상을 편집하는 아이콘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죠.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하고요.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해서요. 버전은 현재 2일 5일입니다. 제가 현재 쓰는 것은 그 외 밑으로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설정을 중요한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정을 잘 하셔야 서머트폰의 화면 녹화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그 녹화 화면을 녹화를 터치해서 녹화하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녹화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녹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캔들 촛불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제가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화살 한다든가 혹은 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예를 들면 키네마스트라든가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강하게 흔들습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리면 화면 녹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듀오리코더는 정말로 좋은 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어요. 듀오리코더를 터치하면 듀오리코더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듀오리코더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하면 설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듀오리코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면 녹화 프로그램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추천합니다. 렁오리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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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